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오늘 시작 인재의 프로로그죠. 서론. 좀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참 부끄러움이 없어진 시대 같은 것 같습니다. 염치라고 그렇게 하죠. 보여주니까 지금 조금 전에 조선일보의 일면 온라인판 톱기사가 탈북민들이 북한을 살 때 김 씨 왕조의 세습을 반대했다는 것이 김정은이 집권하기 이전에는 22%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58%를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네요. 공병원 tv에서 한번 다룰 수 있는 만큼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건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상급 비밀이었던 정보네요. 북한의 실상을 그동안 북한 땅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정착했던 분들의 1대1 대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만든 북한 땅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상급 비밀인데 윤정부 하에서 이제 통일부의 기본 시각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북한의 실상들이.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세상에도 아직도 이제 친북 노선이나 종북 노선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참 동물하고 달리 염치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재명 씨가 선택한 위성정당 기존과 같은 그런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재명 고뇌의 결단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네요. 고뇌의 결단 언어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그런 표현인데 아무튼 이재명 고뇌의 결단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우리에게 부담을 앞으로 많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염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 의혹을 받는 박은정검사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자 사표를 냈다. 그리고 이제 사표의 변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가지고 세상을 덮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양반들이 참 앞으로 살 날들이 이렇게 길 건데 세상을 어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정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참 이번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뭐 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17건 혐의가 전체가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전체가 희재용 사건의 전체가 무죄가 됐고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47건 전체가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참 반기업적 폐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런 판결이 나와도 누구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찬 부분 가운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회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 염치라든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 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아는 것은 외부에서 이런 강제되는 법원이 아니지만 개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기 재판정이지 않습니까 염치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또 타인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동정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인 에 대한 연민이나 타인에 대한 동정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일종의 연민이지 않습니까 동정심도 될 수 있고 동감 능력인 거죠. 가끔가다 이런 정치인들 이야기 가운데서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동감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은 크게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알고 그리고 이제 자기 하고 이해가 연결되지 않지만 같은 동포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또 동감 능력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점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 시피 그리스 경제가 이렇게 부활하는 걸 보면서 항상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또 회복의 시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선거 문제를 볼 때도 이번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지나치게 그렇게 낙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회복이 되니까 회복되는 시기를.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그렇게 잘못한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징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세상의 물리라는 것을 다 이렇게 뭐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사람 사는 게 그냥 오십보 백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성어라든지 속담 이라든지 격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삶의 진수나 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때가 많죠.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죄읍이나 죄가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르죠. 요즘에 제가 이제 아주 재미있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읽는데 이사야 13장에 징불을 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요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념과 명절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 더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말씀이 참 이렇게 감미롭고 아름답습니다. 사회가 참 번성하고 좋은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저마다의 빛을 발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정상 사회인데 그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사회가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이 된 사회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저마다 빛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대법관이 대법관다운 빛을 발휘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빛을 발휘하게 되면 악이 정착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근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완전히 전멸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망군의 요아가 분하여 명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며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양으로 도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 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묘사한 이사야 13정 9정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이제 하도 혼탁하고 하니까 저녁에 이렇게 잘 때 업무 중간에 가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그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낙담이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항상 시간의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되면은 회복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악과 그 악인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 그런 시간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세상을 씩씩하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